나비 씨 혹시 성대모사 하나 준비하고 있는... 나비 씨는 무조건 있어. 있어, 있어. 옛날 거네. 옛날 거 좋아요. 괜찮아요. 박영길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. 아, 저 장학을 진짜 외로서 짜아. 진짜 외로서 짜아. 자, 나비 씨가 하는... 아, 이리야. 아, 이리야. 야, 헝강이. 야, 살려줘. 자, KSMC도 불러주세요. 어렵지만, 저도 그러면 바비킴. 아, 될 것 같아. 해봐, 해봐, 해봐. 사람에, 널 살라매. 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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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. 대학교 시험가 있지 않았어? 뭐야? 뭐 있었지? 사이버대학교. 사이버대학교. 사이버, 사이버입니다. 사이버. 감사합니다.